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빈 응이엠 사원입니다. 불교 사원입니다. 빈 응이엠 사원 빈 응이엠 사원에서 왔어요. 기념품도 여기다 역시나 불교 용품을 팔고 있고요. 가운데가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 지금 많이 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사진을 또 못 찍게 하는 것 같아요. 어제 갔던 그 사원도 사진을 못 찍게 했는데 굉장히 큰 빈 응이엠 사원입니다. 왼쪽에 불교 용품이 있고요. 사원 마당에 비둘기들이 겁나 많네요. 자 가운데에 석가모니 상이 있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빈 응이엠 사원입니다. 지어 빈 응이엠 쯔이라고 합니다. 저를 사원을 연부일 시간인가요? 네. 네. 지금 막 안에서 스님들의 유경소리가 들려요. 지금 막 안에서 스님들의 유경소리가 들려요. 빈 응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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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릉이엠 2층에서 본 본당입니다. 뒤에 왼쪽 건물도 있고요. 절은 여기 2층이 본당입니다. 안에서 스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불경을 외우고 있는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에서 제지하는 사람은 없어서 사진은 찍었습니다만 안쪽까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빛릉이엠입니다. 빛릉이엠 불교사원입니다. 범종이 있어요. 범종이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에는 본당이 있고 왼쪽에는 저런 큰 탑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스님들이 기가하는 방도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보니까 스님들이 잠자는 곳인가봐요. 그리고 저 뒤쪽에까지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원 제일 안쪽에 뒤쪽으로 들어왔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선수님의 조각상이 있고 자원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곳에서 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장군이 있으신 것은 여행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잠자는 뭐지? 지금 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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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